자 오늘의 우드셔터 설치 세대는 안방 입니다. 안방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암막 기능이 좋은 온몹 같은 우드셔터를 설치했습니다. 불짝이 한조로 이루어집니다. 창살을 사선 아래로 내리면 은은하게 해사를 들어오구요. 창살이 위로 닦을 경우에 안막 기능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손잡이구요. 앞으로 당겨서 접으면 됩니다. 자 안막에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안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